학교가 해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표혜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위는 10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성지곡수원지에서 신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 57분께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습니다. 약 3시간 수색 후 표혜림을 발견했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앞서 표혜림은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세상을 떠날 것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당시 영상 속 표혜림은 학교가 해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표혜림은 유튜브와 방송 등을 통해 초중고교 12년간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음을 폭로했었습니다. 이른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표혜림은 전국의 학교 괴롭힘 피해자와 연대하며 학교 가해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유튜버 A씨를 지목하며 하루에도 두세 개의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 및 괴롭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혜림의 피해 폭로를 도운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도 커뮤니티에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황망한 심정이라며 학교 가해 피해자 구호 활동을 자신과 연대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고인과 주변 사람들까지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유튜브 채널과 SNS까지 개설해 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비방 영상 개시로 사이버 불림과 스토킹을 했던 장본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사람을 이러한 선택까지 하게 만든 당신에게 지구 끝까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버 A씨는 영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2023년 7월부터 계속되어 온 표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거짓의 사실과 약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인 피해에도 법적 조치를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표혜림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데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A씨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는 덧글, 장난전화, 모욕성 덧글에 대해선 엄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표혜림의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싸움을 이어온 고인이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